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파적 사고를 여러분들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거나 그게 사회의 다수를 이루게 되면 결국 두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가난해지고 침체하는 거죠.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가 되거나 소수라도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으면 그 나라는 검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좌파적 사고 왜 열강하는가 책에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여러분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목차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쓴 글이지만 머린말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진 파워입니다.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좌파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까 첫 번째는 항상 현실 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을 굉장히 많이 꿈꾸게 되죠 엄청나게 여러분 이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항상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이승만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 80년 정도 원전이랑 차근차근 축적이 돼와가지고 원전 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변호사고 노무현시를 따라다니면서 비서실장했고 자기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막스도 그렇고 레닌도 그렇고 목택동이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뭡니까 좌파적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안다 탈원전이라는 이상향을 위해서 급격하게 뭡니까 세상을 개조를 시킬 그런 것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름들 권력을 치면 대부분 뭐죠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다 파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파괴를 하는 근거는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과 동시에 자신의 지적 우월성입니다 아니 변호사 출신이 뭘 원전에 대했으면 뭘 알겠습니까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죠 상호 거래를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전세 제도와 임대차 보호라는 그런 것이 날줄과 시줄처럼 걔가 돌아간 세상을 임대차 보호법을 때리지면 너가 전세를 다 소멸시키고 모두 다 월세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인 겁니다 월세 없는 세상 공공임태가 주도하는 세상 이 세상을 왜 가지고 뭡니까 법의 이름을 모든 걸 광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집권하게 되면 급격한 뭐죠 사회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라가 다 가난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고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세계 1등 2등으로 고도 성장을 구가했던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라고 1980년도에 그리스의 이름들 역사상 최초로 하버드의 이름들 경제학과의 교수를 지냈던 양반이 파판드로라는 사람이 이름들 좌파 정권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나서 모든 걸 다 공짜로 해버린 거 아닙니까 공무원 엄청 늘리고 나라가 그냥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이러니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뭐 딴 게 아니고 왜 그런 길을 가냐 이야기죠 한국이란 나라는 본래 이렇게 좌파적 사고가 좀 강한 나라죠 우리 역사적으로 그러니 뭐 급킴 바꾸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시장도 통제하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고 세상 만사를 지배와 피지배로 보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시장에 대한 개입을 강화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뚜디뿌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배하는 자 우리가 선글도독제가 지배를 했으니까 지배하는 자가 됐으니까 피지배하는 사람들을 그냥 때리 그냥 코너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정말 무식한 인간들이죠 나라가 엄청나게 가난해지고 생태계라는 것이 경제라는 것이 다 생태계와 같은 건데 그걸 마저 그렇게 난도질 해놓고 나면 많이 부서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네요 좌익들은 지배와 피지배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자신들이 주도해서 재창조 재건설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들 뭐죠 레닌도 신경제정책 목택 등도 뭡니까 문화대혁명을 가지고 완전히 사회를 절단을 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런 무식한 인간들하고서 같이 사는 것 자식들 가난으로 내모는 이런 사고방식을 뭐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다 뭐죠 정교적 교육감들이 선긋부정에 가지면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키가 찬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 보시죠 좌익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경쟁을 싫어하는 겁니다 경쟁 아니 세상에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진보가 있고 혁신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경쟁인데 경쟁의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교적 교육감들이 그동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시험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미친놈들인가 한마디로 정신 나간 놈들인 겁니다 인간이 시험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식이 재개화될 수 있느냐 세상은 다 변하고 시간감에서 모든 게 부침하지 않습니까 흥하고 망하고 이런 것을 좌익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똑똑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다 일가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자기들이 정책을 쓰게 되면 풍선효과가 발생해가지고 부작용이 엄청 클 것이다 그런 걸 생각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에 무심하다 경제도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민주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진 사람하고 앞선 사람에 대한 원념 질투와 시기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평준화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외국 고등학교도 없애고 국제 고등학교 모든 걸 다 공교육에 다 평입시키는 겁니다 항상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해도 대한민국은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지금은 뭐죠 선거까지 가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점장히도 아니지만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좌파들은 근본적으로 질투와 시기심이 굉장히 강하죠 엔비와 젤러시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뒤에 엎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주 잘 정리는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좌파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이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나아지겠습니까 시험을 치지 않은데 애들이 어떻게 나아지겠습니까 시험을 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이러면 정상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여러분들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하는 업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책을 쓰면 체계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리가 안 되죠 마찬가지이지 않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더라도 그 지식을 체계화하는 과정이 시험이라는 과정이죠 정교적 교육관들이 다 시험을 없애지 않습니까 정말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국민들이 그들을 선택했으면 그래도 억울하지 않을 건데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뭡니까 정교적 교육관이 다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다 되지 않습니까 나는 자식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크게 이해당사는 아니지만 나라가 가는 길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 걱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열 가지 잘 정리해놨네 이 열 가지를 보게 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뭐죠 선거를 도덕질해가지고 뭐죠 권력을 장악하고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나라입니까 어마어마한큼 위험한 나라인 거죠 정치에 대해서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유는 피로에 따라서 억압할 수 있고 재산권은 항상 약탈할 수 있고 정치 과잉의 시대 포퓰리즘 여러분들 좌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 나라는 급속하게 역동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역동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침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몇 해 전에 제가 썼던 좌파적 사고 사람들이 왜 열광하는가 뭐 이런 책은 안 일으켰죠 안 일으켰죠 안 일으켰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가겠지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 자식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막 필연적으로 가난해집니다 그건 역사적 경험이고 논리적 귀결인 거죠 참 괜찮은 나라인데 괜찮은 나라고 참 정말 우리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참 좋은 뭐 아주 천재이루의 기회를 갖고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런 나라를 그냥 망가뜨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인정 다들 안달 복달하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것도 다 보면 현재를 분석하는 것도 있고 과거를 진단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뭐 그런 일들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와 과거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서 안 되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1호이니까 좀 상큼한 이야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주변의 이웃들이 가난해지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조이님께서 이미 많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부동산 중기업 파리 날리며 문 닫는 곳이 참 많습니다 이게 YJ선님께서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참 뛰어난 민족성입니다 그런데 주체 사상을 이기지 못해 망해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제가 드리는 그런 방송이 좀 대세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소수는 이렇게 소수 의견을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인간이 동물하고 왜 다릅니까 인간이 금수하고 왜 다릅니까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